왜냐면 노래하고 있을 때 찍으시면 흔들려서 예쁘게 잘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있을 때 지급찍으셔요 아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 어 저쪽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운데 잠깐 고맙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곡 왜 우리 어르신들께서 또 마지막 곡을 더 많이 좋아해주실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은 좋은 연령대가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곡 내 나의 커트 저는 곡 기워드리고 저 내밀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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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